설구 설구야 샤넬이 설구 불안해 집에 가야 해 Brucia genial 고위 raise 얼른 빨리 달라고 털이 많이 차게 됐다 찰리야 빨리 달라고 응 알았어요 잘 먹다가 카메라만 갖다 대면 안 먹네 얼른 먹어 너 보는 거 아니야 먹어 잘먹는 것 좀 찍어보자 아유 정말 우리 애니 우리 애니 우리 애니 천리 감사합니다.